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미션 이야기 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선교 이야기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순절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정한 내 자세는 무엇일까 우리가 아니고 목사님 접니다. 저의 문제가 뭐였나 또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정말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사실은 이 마음속에서 울음이 올라와서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좋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아니요.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거 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가지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선교 시각에서 특별히 글로벌 미션 우리 지구선교 그런 아주 거시적이라고 그러죠. 거시적 안목에서 미시적 아주 좁게 보는 안목도 있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 큰 일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아주 문득 문득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 사건도 해골 골고다 해골 언덕에서 생겨진 일 조그만 땅이에요. 그때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라디오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어요? 신문이 있었어요? 그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에서 생긴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로마의 대제국 로마 제국이 크잖아요. 지중해 연안을 다 포함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더 중동까지 다 갔으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도 생겨진 일인데 시골 어디서 생겨진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가셨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인데 그래서 사순절에는 십자가 대행진 그런 것을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 매년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묵직한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꽤 땅이 넓은데 그 주변을 찬송을 부르면서 골고다 향하여 올라가는 찬송들 특별히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저희가 행진을 하면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습니다. 물론 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고요. 그런데 특별히 병이 치료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암으로 투병하는데 내 암이 십자가 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로 내 암이 낫느니라 그런 음성을 들으셔서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한 15년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견디세요. 할렐루야.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잖아요. 십자가는 아주 신약, 양약이다. 내가 그런 말을 그래서 자주 하는데 그런 십자가 사건도 그렇게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큰일을 하셨는데 오늘 읽으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성지순례 가보면 제일 낙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단강이죠. 왜냐하면 아주 요단강이 크고 맑고 아주 물이 콸콸 흐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보면 요단강 쬐끔 와요. 셋강. 우리 한강 정도 본 사람도 에게게게게 요단강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에 그래도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거기는 요단강에서 흘르는 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저수지에다가 해서 모아놔서 거기서 세례를 침례를 받죠. 그래서 저도 거기서 침례를 받겠다는 분들에게 침례를 행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런데 하여튼 이 사건도 어느 구석에서 생긴 조그만 사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무시했을 사건인데 이것이 우주를 뒤집어 엎는 그런 사건이 됐다. 또 특별히 우주보다도 더 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우주보다 크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인간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큰 사건이다. 그런 시각에서 이것을 선교적인 의미 글로벌 미션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 사건을 좀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 그 미션의 선발대라고 내 뒤에 오는 자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 선발대라고 흔히들 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드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선발대가 필요할까 하는 걸 전 가끔 궁금하거든요. 이 시간이 궁금한 걸 다 여쭤보는 시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방송을 시작 이렇게 하지만 4월 한 24일 25일 이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또 우리 모국인 한국에 가신다 대통령이시니까 그런 얘기를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 알지만 벌써 한 달 전쯤이면 미국의 경호원들이 대통령 경호실에서 파송한 경호요원들이 한국을 갑니다. 다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시겠죠. 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 시찰하고 위험한 요인은 뭔가 없앨 거 없애고 그래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일을 하는데 왕에게는 옛날에도 선발대가 있었습니다. 사극 같은 거 보면 왕께서 행차하시면 그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다 엎드리라고 그러고. 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의 경호원들이. 그래서 왕께서 납신다. 그렇게 하고. 이러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 앞에는 선발대가 있다. 또 대통령 나오기 위해서 후보들이 연설하려고 연설장 모이면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뭐를 합니까. 말하자면 연예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쇼도 하고 식전 행사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후에 극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 대통령 후보가 나타나서 막 박수를 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선발대가 그 앞에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쩐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때에 선발대 를 정해서 우리가 늘 성경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선발대가 있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담 하와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을 죽이는 사건. 또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양들을 잘라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피를 뿌리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다 선발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선발대가 왔는데 그 선발대로 세례 요한 보내줬다. 그런데 그것도 특히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났고 그러니까 6달 더 늙은 형님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종사촌쯤 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바로 마리아의 아마 언니쯤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인척인 것은 거기서 기억에 밝혔으니까 됐고 이래서 선발대 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정말 선발대 노릇을 잘 하셨겠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선발대 노릇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선교 현장에서 세례 요한의 그 선발대 역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주세요? 선발대로 역할을 한 얘기를 조금 더 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좀 해주세요. 먼저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자가 되신 것도 선발대 믿음이고요. 그다음에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세례 요한이 아 예수님의 선발대 그렇게 말하지만 미리 앞서서 온 사람 그렇게 해서 말하지만 사실 그때는 예수님은 무명의 인사고 세례받기까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저 사람이 메시야구나 우리나라를 구원할 사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는데 예언자가 없었는데 저는 대언자라고 번역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와서 우리 민족이 로마 정부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해방자구나 그래서 메시야로 믿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또 그 사람은 SNF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쿤란 공동체라고 거기에서 금욕주의 금식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을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아주 철저히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도 알려졌고 그 다음에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총만 먹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서 세례 요한이 메시야인 줄 알고 그래서 와서 여러 사람들이 묻는 게 다 당신이 메시야요? 메시야요? 그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 메시야는 내 뒤에 오는 분이고 나는 그보다 앞서서 그 사람들의 그 메시야에 나는 신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사실 킹메이커라고 그러죠. 대통령은 안 되지만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킹메이커 요즘 그러는데 사무엘도 킹메이커잖아요. 다위당을 세운 킹메이커. 그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을 킹으로 만드는 역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또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했고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고 했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제일 선발대 노릇을 잘한 게 뭐냐 하면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그 말은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잘 말하는 것도 있고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나라의 왕이 부정을 저질렀잖아요. 자기 형수라고도 그러고 혹은 제수라고도 그러는 헤로디아와 그거를 자기 부인으로 취해서 헤로당에 살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권력 앞에 아무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그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너 잘못됐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만 그 헤로디아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목이 잘려서 소반에다가 그 딸이 살로매라는 이름이 되죠. 평화라는 이름인데 목이 잘려서 소반에 가져오는 그렇게 죽었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선발대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죽음을 먼저 당하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당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는 일을 먼저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선교나 목회나 사역이라는 게 평신도들도 사역하는데 그런 역할이 뭘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저에게 세례를 베푸시면 베푸셔서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세례를 베풉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하라 허락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저는 함생사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합해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합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의의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의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목사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공포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다 완전히 비웠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렇게 남기고 싶어 하실 텐데 하는 분들이.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니까 위대하죠. 사실은 사도행조 19장쯤 가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그럴 적에 우리는 성령이 있으면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물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그거는 팔레스타인 성지에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쯤은 그리스 헬라 땅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또 벌써 해외의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그러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끔 요즘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또 선교회 길도 많이 막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는 선발대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발대 그러니까 우리 선교 현장에 가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얼마나 가족까지 저는 교육, 기독교 교육, 일반 교육이 제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연구했고 선교사 부부는 또 괜찮습니다. 뭐 선교사 아내가 또 선교사와 함께 갔다 그건 뭐 한몸이니까 가야죠. 실을 가는데 반을 가고 반을 가는데 실을 가야죠. 그건 좀 나은데 그 자식들은 애비애비 잘못 떠서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는 거야. 교육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고생을 같이 하는데 그건 참 눈물겨운 일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차 선교사 자녀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왜냐하면 두 문화 세 문화를 체험하고 사명에 또 아주 불타오르는 걸 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궁극적으로 교육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고생은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가족들이 또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요. 얘야 우리가 예수님의 선발대 되었던 세례의 요한처럼 우리가 선발대란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발대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발대 노릇을 세례의 요한만큼이라도 하자. 이것이 선교 시각에서 보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세례사건. 세례의 요한이 세례 베풀 때의 사건. 그건 짧은 단면밖에 안 나와 있지만 거기에 그 뜻이 그렇게 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의 계기를 만든 것이 선발대 믿음. 제가 그렇게 말하죠. 선발대 믿음, 선발대 사명. 그러면 후발대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또 잘하셨겠어요. 그래서 후발대의 믿음을 늘 본받으면서 예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풀어드립니다. 네, 옥사님. 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옥사님의 아드님께서 지금 선교사로 또 손주들과 같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옥사님이 그 선발대 그 말씀을 어떻게 해 주세요? 손주분들한테. 사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동안도 평소에 그 가족 얘기는 설교에 잘 담지 않습니다. 안 하시지요. 네, 그리고 아이들의 얘기도. 그러나 전에 시작할 때 한 번 제가 저의 아들아이가 이렇게 해서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로 서로 교신을 했죠. 고민도 많고 기쁨도 많은데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심장결손으로 오래 살지 못할 아인데 지금 42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죠. 그래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학교에서 영어로 수학, 물리학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면서 캠퍼스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한 달여 전에 집에 잠깐 들렸댔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았고 저희가 거기를 금년에 갈 계획이었는데 만났기 때문에 다음 해에 가려고 방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 또 좋은 간증, 감동적인 간증도 있지만 고민 권리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에 대한 거. 열악하니까 교육 환경이. 그럴 쪽에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경험으로 상담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지혜 저런 지혜를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곳으로 선교사로 부르신 분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빌리포서에 있는 대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라 그가 다 예비하시고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 주 예수님의 선발대 노릇하면 선발대 노릇하는 미국의 대통령보다 앞서서 한국 가서 선발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돈 안 보내주고 너희는 굶어라 그러겠어요?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워주시죠. 그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교훈을 오늘도 주고받고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확실한 책임이시잖아요. 그것도 책임 못 지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아닌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국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것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아주 적절하죠. 정말 목사님 그 선발대의 믿음을 보시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 주위맨 방송도 선발대입니다. 아멘. 이 방송 듣고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방송은 대부분 아마 믿는 분들이 들으실 텐데 그분들을 통하여 선발대 노릇을 하는 거죠. 메시지가 그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들으신 분들. 그래서 이 골방에서 나눈 일이 지붕에서 전파되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늘 라디오, 텔레비전, 메스미디어 방송 선교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는데 아무쪼록 들은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심장 깊이 심어놓거든 다른 분들에게도 꼭 전해 주시고.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선발대가 되어서 왕으로 걸어가시는 길 평탄하게. 왜 성경에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도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높은 산이 깎아져서 골짜기를 메우니까 길이 평탄해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갈 수 있잖아요. 행차할 수 있잖아요. 마찰을 타고 가든지.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 나가서 선교 마음 놓고 하시도록 선발대 노릇을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적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높은 산이 깎아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가 심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데 그 수고와 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 져야죠. 골 결국 가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제 조금 보충할 것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비대함이 또 뭐냐 하면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중에 하나고 아마 어쩌면 안드레가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 선교에 보면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다.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우리 교회 신자가 딴 교회로 가면 화나요 안 나요? 좀 섭섭하죠. 믿음이 좋으셔서 좀 섭섭하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 번은 목회할 때에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로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목사님도 도망병 모아서 도망병 집합서 교회 합니까? 밑끝 없이 그러더라고요. 막 성난 목소리로. 제가 무슨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가 그 교회 가서 등록했대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그만하면 교회도 꽤 크고 그런데 그만하면 됐는데 우리 교회는 그 집산에 빠지니까 자리가 횡비었어요.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해서 도망을 갔는데 왜 그 도망간 신자를 받아들이냐. 등록하게 바로 도려들아가 내 교회에서 충성하라. 목사님 같으면 그럴 뿐인데 아휴 제가 식은땀이 나고 얼마나 심판대 앞에 쓴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승리감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내게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왔어? 아 그거 좋은 일이구나. 그도 약속했죠. 그래서 제가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등록 용지가. 그래서 전화로 해서 목사님이 간곡하게 사랑하십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교회 가서 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돌아간 줄 알았죠. 그런데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전화를 했더니 뭐 저희가 뭐 호미자로입니까? 목사님들끼리 주고받게 우리는 이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가고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그걸 생각하면서 아야 세례의 활이 참 위대하다. 왜냐하면 자기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도 그래도 그걸로 즐거웠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야 우리도 저게 선발대 믿음이구나. 뭐 우리 교회 있으나 다른 교회 가나 그는 구원받은 신자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참 세례 요한의 인격도 위대하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사가리아. 그리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그게 지금도 엘리자벳 테일러 그러면 유명한 여자 배우.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바로 그 엘리자벳 리즈라고 약칭으로 부르는 그 이름인데 참 모범적인 가정에서 신앙을 잘 배웠고 하나님께서 선발대가 내 사명이고 내 한계야 이걸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참 위대하다고 이 말씀을 꼭 덧붙여두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영성은 제로 영성이에요.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거지 내 것이 없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근 목사님의 글로벌 성교 이야기였습니다. 이정근 목사님과 연락을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면 이메일 l-e-e-u-n-i-o-n-at-hannmail.com l-e-e-u-n-i-o-n-at-hann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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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